제가 할게요x3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x2 matter it 아쉽지만 아쉬웠다 아쉽지만 아쉬웠다 막투박투박투박투박투박투박투박투 아 완전히 이게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게 바닥인지 바단지 구현을 제대로 안해놓고 일단은 일단 바다로 떨어졌어 바다 그리고 소빈님이 절 살리러 오다가 바다로 떨어지고 일단은 아 보종님도 바다에서 떨어지셨어요? 예 그 강에 강에서 강에서 떨어져서 자살 뜨고 이제 소빈님이 도와줘 오시던가 있는데 같이 떨어져갖고 이게 뭐지 인성순절한데 진짜 괜찮아 재밌었어요 근데 아직 놀라운 점은 저기가 아직 1등이에요 저기가 1등이라서 괜찮아요 예 놀랍다 어떻게 아직도 1등이지 우리?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막투면은 이제 초고수와 노릴거야 아마 초고수 고득점 저희가 진짜 초고수에 근데 진짜 빨리 깨가지고 그쵸 자 스피카 좋아 마무리되는 것도 차라리 나쁘지 안해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나쁘다 하기도 하는 생각인데 마무리되면은 저는 좋은거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 마지막 박아야돼 랜드마크 그 맞어 아까는 왜 저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요 그거는 제가 일단은 첫 스파트로 강에서 떨어지고 그 두 번째 스파트로 이제 같이 떨어지셔가구요 아 그 저 후배 약간 좀 희망했던거 같긴 한데 아니에요 좋았다고요 아 안에 네 거의 막트 자 뒤쪽에 뒤쪽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네 빠르게 넘어가면 한번 더 할 수 있을거 같고 아이 막투로 깨버리죠 그냥 맞아 막트로 막태 깨면 이거 진짜 영화같애 좋듯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방을 빠져나가서 도심을 지나 탈출 아 테두님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구나 아 아 아 아 저는 저는 별로에요 저는 별로고 빨리 끝내고 싶네요 에 뒤에 뒤에 정해병 오케이 컷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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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네 아,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자, 어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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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아요 좋아요 오른쪽 어 안에 나올 것 같아 이쪽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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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네 오이씨 뭐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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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는 갑순싸 사망이 많다 다 같이 뭉쳐서 뭉쳐야지 뭉쳐있어요 오케이 어 뭐야 아우씨 네, 편했다 가, 가, 가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공이 튀겨가는데요 너무 바로 넣어달라 그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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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해적 해적 자 오른쪽 수정선 들어오고 두두두두두두 어, 그 정해병 2명 3명이네요 다 합쳐서 아, 다 합쳐서 어, 저 빠져야 돼 아우 좋아 아 나이스 정의병 정의병 좋아 좋아 뒤 아무도 없는데 따라오라는 아 나이스 에.. 살려줄게요 받아줘요 받아줘요 아, 하하하! 아, 딱한다, 아, 사전거리 아, 충분해, 충분해 괜찮죠, 이거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조격평이 마학님 살릴라고 여기 위에 있었어 허허, 고맙... 고맙진 않네 이거 구룡 아니에요? 적이 내 시체받고있었는데 자, 저희 들어가죠 정예병 안쪽에, 안쪽에 정예병 한 마리 있어요? 네 뒤로 뒤로 어 이거 벌써 온 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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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그렇지! 좋아 좋아 어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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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그로 한 마리만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앞에 앞에 그럼 여기 저희가 깨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우린 저희가 깨면 돼요 네 맞아 맞아 엎드리지마 괜찮아 우리 페이스 때려야지 궁극기 충전 중이다 우리 깨면 되죠 네 네 여기 위에서 제가 볼 때 네 최대한 오기 전에 티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좀 돌진 안하게끔 만들어야 돼 아 돌진했다 바로 안에 그 발언을 취소하지 그 발언을 취소하지 어 저 밖에 얘들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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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네네네 애가 아파다 통계래기 끝 나 저요 네 저 망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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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서 빠져 빠져 끝 끝 끝 나이스 당장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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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밖에 뒤에 너무 많아 아우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리니까 네네네 네 저 힐 좀 주세요 오케오케 어 나나나나나 아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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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망령아 있어요 망령아서 할게요 오케이 이상한 대로 보냈다 이상한 대로 보냈다 자 20 남았어 20 20 20 제가 제가 망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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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망령아 빠졌어요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심차리자 아래쪽이 좀 많은데요 올라와 있으세요 올라와 있으세요 이거 정리해 네 좀 많아요 많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대기 아래쪽에 돌면 두개 중화기병도 있어요 네 클틸클클클클클클 그렇지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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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컷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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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좋아요 안에 안에 돌교병 고맙다 고맙다 어이씨 아 뭐야 아 여기 바로 뒤쪽에 안들이 있을 겁니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나이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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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살 짜요? 문서요 문서요? 어 전면 전면 정면 그렇지 그치 암살자는 내가 처리했다 탈출 지점을 확인했다 당장 우릴 채워 사실상 막트에요 여러분 네 사실상 막트에요 진짜 저희 오른쪽 거기서 계속 돌릴게요 처음 했던데 네 작은 방으로 들어갈거죠 우리 예 네네 탈출지점이다 대체 넌 어디야 막트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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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올거 아니면 차라리 안올거라고 해 후우 흐흠 오 태준님 지금 아주 좋은 아주 좋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올라왔어요 올 올랐어요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자 마지막에 김재훈님 팀 한번 전 좋아요 밑에 좀 있어요 몇명 두마리 네 남은거 정리 조격병 위주로 해요 밑에 밑에 정예병 저격수 저격수 아 정예병 정예병 내 을지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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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 끝 끝 끝 끝 네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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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살자 암살자 암살자 2초 상관 2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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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관 상관 바로 암살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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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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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개핀데 개핀데 온다 온다 개핀 그렇지 샷샷샷샷 좋아좋아좋아좋아 아래아래아래 이거 이거 조심해야되 어 뭐야 뭐야 네네 오케이 컷 계단이 상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가 제일 위험행 네네 맞아 여기서 그냥 쑥 나면 쏘는게 응 전 이러려고 팀에 들어온게 아닙니다 죽어의 끔살이 많이 나 아래를 보는 샷을 좀 자제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개들이 사서 우리를 와요 저기 저기 다 잘하고있어 다 잘하고있어 50편 정의명 개만리 나오는거 어그럴게 제가 이거 석양으로 마무리해요 네 나이스 디디디디디디디 많아요 돌격색 오케이 돌격병 굴 암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자 오케오케 바로 성장 준비 완료 자 비디디디디디디디디 에이디 에이디 좋았어 뒤에 정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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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그렇지 동격하나 동격하나 자 이제 여기야 이제 여기야 네 원래대로 원래대로 처음대로 처음대로 가져가져가 여기여기 잡고 좀 잡고 들어가야돼 네네네 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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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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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정의명 하나 더 나왔어요 두명 셋 밑에 봐볼게요 쟤는 돌격병 왔다 나왔어요 왔어요 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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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방이 계속 만들어 놓을게요 네 구슬 아껴야 돼요 네 온다 온다 천천히 천천히 자 1층에 돌격병 두명 와요 네 저거 1층에 있는거 잡아야돼요 다시 mente 저 2층에 왔어요 2층에 왔어 2층에서 2층에서 2층이 왔어 돌아돌아돌아돌아 돌아돌아돌아돌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께... 아äng! 안 돼~~ 아아아 너무 아깝다 위에서 한 번에 쑥 들어와서 당황한게 컸던 것같아요 아쉽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이게 어그로가 나한테 끌려버리면 빠르게 한 번이라도 초고수 갈까요? 아 그래 그래야 빠르게 초고수 노데스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야 뭐 얼마나 그거예요? 25분까지니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간? 25분까지면은 30분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 버저비터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30분까지라고 아 버저비터가 있으면은 전차를 갑시다 전차를 갑시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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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까지라네요 그러면 두 판정도 더 할 수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 출발 일단 출발하고 생각하죠 일단은 저기서 어그로를 웬만하면은 리퍼가 좀 끌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먼저 가서 끌고 올게 그러면은 그리고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제가 잡몹을 제가 처리할 테니까 제가 오는 오는 동안 튕겨내기로 저 딜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따금만 오기 전까지 오버 지키지 그러면은 나중에 두 마리가 되기 전에 한 마리를 30분 전 마지막 페이지 근처면은 버저비터 인정한대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그럼 29분에 해도 되는거죠? 그쵸 예 오케이 오케이 아직은 저 2등인데 곧 1등할 틈이에요 아하하하 위에 뒤에 오케이 컷 좋아요 여럿 작은 방이 별로인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거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해가지고 그 작은 방으로 했을 때도 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왼쪽! 걔네가 2층으로.. 2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약간 애매하게 말려있으면은 양.. 또 양각처럼 비싸게 잡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너무 구석.. 구석이어서 양각 잡히면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 네네네네 흐흥흥 완전 최고입니다 완전 최고입니다 완전 최고입니다 임니다.. 임니다네요 네 자아 오른쪽 안나오나? 안나온다 나온다 아 안나온다 아씨 2층 2층 어 나 갠팀 힘이 좋아 안에 대가 끼워져 정기명 나왔어요 정기명 나왔어요 네네네 굿드 2층 2층 오씨 공 쓸게요 그냥 네 여기선 공 안 아껴야 돼요 오케이 클리어 갑시다 아 어 왜 안 좋아 어 뭐야 어 뒤에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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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설마 사카 어 어 어 아이고 아우랬다 이거 위도우 저 힐 남아주고 있어요 저 힐 남아주고 있어요 바로 빠지겠다 아 어그로가 나한테 안 끌렸어 아 사람한테 안 끌렸어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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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내가 할게 기다려봐 1초 천천히 천천히 저 저격수를 처치해 그렇지 아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 계획처럼 밴드로 위장하는게 나았을 것 같고 악기를 다룰 순 있으십니까 대장님 글쎄 퓨 위장은 디테일 리포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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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암 오케이 잡았구 앞에 정의병 두명 세..세..세명 어 어 두툼형 많이 떨어진다 진가 오케이 다 잡았어요 이제 위도우님 오실겁니다 네 오케이 위도우면 소장 쓸게요 네 네 오른쪽에 정의병 오셔요 두명 굿들 어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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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서릴게요 빨리 서릴게요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오케이 늦게 나오니깐 정리하기 편하네 어 아 어 오케이 잡았구 어 뒤에 누구 있는데 어 이거 근데 가로 가야돼 지금 늦었음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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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뱃뱃뱃 맞고 죽어우 죽어우 살릴면 돼 살릴면 돼 살릴면 돼 어 한 명 잡아 어 뭐야 어이 뭐야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줘 아 다시 하면 되지 뭐 아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죠 여기가 여기 올라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그 하하하하 이거 그 나루토라는 마라의 마지막 장면 같애 아 그 사스케랑 나루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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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대고 있네 어 마지막 8절 빠른 밑에 갈까요 빠른 밑에 빨리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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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른 밑에 하죠 아래층에서 리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아래층이 돼요 아 자 빨리빨리 빨리 가면 돼 15분 안에 충분히 가요 네 하하하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오케이 일단 해보자 아 가능하죠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늦게 배를 올려주시는 그런 나성님과 용복님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대회 그거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를 좀 얕잡아본 팀만 다 우리 밑에 있네요 정말 아 이거 마이너스 해주세요 시간 이런 시간도 빼줘야되는데 이걸 좀 빼주셔야죠 그니까요 55초 52초나 누가 그렇게 과열 시켜놓으래요 컴퓨터를 마지막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란 말도 마지막임이지만 화이팅 이 말도 마지막일거야 일단 전설 깨는 것만 점수 상관없이 전설 깼으면 좋겠다 자 왼쪽 굿드 왼쪽 아 안쪽에 어 안에 더 있는거 같은데 갑시다 좋아요 어 안쪽에 반갑고 류 류 류 류 류 류 맥크리 대사 안 나 아 왼쪽이 남았다 아아 아 남았네 아아 이러면 안돼 리드 아 이러면은 아 이거 한 20초 달린거 같은데 아아 또는 울탈하네 툭 아 그리고 우리가 2위차꺼도 합산이니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네 2,100정이면 아니 2만 1000이면은 2만 6천점일걸요? 그쵸 그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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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이 두고 여기서 많이 두고 여기서 많이 두고 저 리퍼님 해 못할려오네 네 리퍼님 해 못할려오네 네 리퍼님 해 못할려오네 네 리퍼님 해 못할려오네 최고입니다 위에서 없네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이제 이거 여기 여기 맞기가 어려워 위층 위층 어 이거 저기면 개 많아요 위층이 잡았어요 다 나이스 안에 어 너무 좋다 어 어 리퍼님 해 못해요 아 괜찮아요 어 어 나이스 피로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쓰는거 좀 2층에 2층 커트 네 잡았어요 커트 네 와 근데 5천점 차이나 나네 전설이 네 소포토는 기본이 2천 2만 6천 아 전설은 좋은거 같아요 기본이 저희 한번도 안죽어가지고 이번에 되게 잘 받았어요 일단 저 이 녀석 이 녀석이 요주의 인물 뒤에서 오는 애 오케이 컷 자 갑시다 하 빠르게 곁하다 윽하다 그렇치 이거만 할만해 이건할만해 후 네 9시 반까지인데 마지 9시 반에 마지막 구간 하고 있으면 괜찮대요 봐주신대요 자 오른쪽에 정예병 2명 오케이 좋쓰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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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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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왼쪽에 정예병 어휴 한 명 더 하나 더 아네 네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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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빠져 하나 빠져 하나 빠져 뭐야 어딨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30 30 그렇지 컷컷컷컷 컷컷 어 뭐야 아 이거 못 떠나왔어 이거 저 저 죽을수도 있어요 네네 자 그리로 갈게요 그리로 갈게요 그리로 갔어요 떠났어요 떠났어요 안 죽었어요 좋아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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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대 머리대 아 빠졌어 괜찮 괜찮아요 잡몽 잡몽 오기전에 빨리 잡아야돼 자야야야야야야 아유 아깝다 아유 좋아좋아요 아 궁좋아요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암살좌살좌야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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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컷컷컷 오케오케오케 좋아요 좋아요좋아좋아좋아 굿굿굿 좋아좋아 괜찮아요 어떨까요 자 정해병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굿굿 이런 괜찮아 살리면 돼 살리면 돼 살리면 돼 괜찮아요 이거 잡고 가죠 네 감사합니다 힐 여기서부턴 별일 없겠지 네 겐지님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자 여기 빨리 가야됩니다 빨리 여기 빨리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겐지님 아유 밑에 돌교병 빙 오케이